오기스트 페레, 1874년 2월 12일에서 1954년 2월 25일 프랑스의 건축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근대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추구했다. 프랑클렌가 아파트, 퐁튀가 갈레지, 샹젤리제 극장, 카사블랑카 도크 등을 설계했다. 브리셀 출생, 1902년 이후에는 파리에서 활약하였다.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근대 건축의 발전을 꾀하여 콘크리트 소재의 순수성을 확보하면서 구조를 단순화한 새로운 조형성 창조에 힘썼다. 파리의 프랑클렌가 아파트, 퐁튀가 갈레지 등에서 그 성과를 볼 수 있다. 또 그때까지 석조였던 교회당 건축에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랭시의 노트르담 성당과 몽트마니의 생텔레지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확립하였다. 그 밖의 샹젤리제 극장, 카사블랑카의 도크 설계를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르하브루의 시청청사와 생조제프 성당의 조형을 담당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경